진짜 뭐 어차피 저희 뱀픽이 아니니까 저런 걸 왜하나 저런 똥챔을 왜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통했지만 뭐 모르겠어요 사실 별로 좋다고는 생각 안해요 네 정말 매 경기 매 경기 끝나고 나서 한 판 한 판이 아쉬웠던 판이 너무 많아서 뭐 G2가 져서 저희가 못 올라가긴 하지만 저희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기들은 후회가 남았지만 그냥 대회 자체로는 뭐 후회 없이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했던 바로는 지금쯤이면 결승전 무대에서 지금 열심히 결승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돼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네요 생각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를 것도 없는데 후회 없이 게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보통 이런 경우가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서 일단 끝 마무리는 잘 마치고 간 것 같아서 시원섭섭하네요 저는 솔직히 지금 서포터가 웬만한 서포터는 다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서포터를 상황에 맞게 쓸 수만 있고 그래서 챔피언 폭이 넓고 좀 더 다양한 선수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번 조별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써먹고 마무리 지는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네 뭐 저희가 1경기를 졌고 그래서 지투가 이길 바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왔지만 그 전에 이미 저번 주 내내 저놓은 것도 있고 저희가 그만큼 경기력이 꾸준하지 않았던 거니까 네 뭐 더 더 단단하게 다듬어서 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저희가 지투한테 지고 지투가 순잉한테 지고 해서 오늘 악연이 좀 깊게 남았는데 그건 뭐 저희 잘못이니까요 사실 경기 보면서 지투 욕 좀 많이 했는데 좀 이해 좀 해주길 바라고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그룹 A에서 나간 팀으로 올라갔으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뭐 어차피 저희 뱀픽이 아니니까 저런 걸 왜하나 저런 똥챔을 왜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통했지만 뭐 모르겠어요 사실 별로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 저희 원래 일정은 지금 8강 준비하고 있어야 될 계획이었는데 음 일단 급작스럽게 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어서 좀 새로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할지 아 좀 얼굴 좀 오래 비추고 좀 오래 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